사람처럼 묻고 답하는 챗GPT가 지난해 전 세계에 관심을 보았죠. 누구나 자신만의 인공지능 대화 로봇을 만들어서 사고팔 수 있는 장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벌써 여기에 300만 건 넘는 아이디어가 쏟아졌는데요. 임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생 김동연 씨는 대학 축제 포스터를 챗GPT로 그렸습니다. 그런 이미지를 좀 디자인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림이 나온 거예요. 최신 버전인 챗GPT4는 이미지나 음성도 다를 수 있고 연산은 더 빨라져 활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사용자는 특정한 목적에 맞춰 훈련시킨 나만의 챗봇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수학 문제풀이만 학습시켜 개인 수학 AI 교사를 만드는 시기입니다. 최근 개장한 GPT 스토어에 들어가 봤습니다. 추천 상품과 인기 상품, 이미지 생성, 교육 등의 카테고리로 구분돼 오픈 AI와 스타트업, 게임들이 올린 맞춤형 챗봇들이 나열돼 있습니다. 현재 추천 챗봇은 산책 코스 추천과 논문 검색, 프로그래밍 등입니다. 유튜브 동영상 요약 챗봇은 동영상 링크만 보내도 알아서 내용을 요약해 줍니다. 색칠 공부 디자인에 특허한 챗봇은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도안을 내놓습니다. 머스크나 트럼프의 생각과 언행을 학습한 챗봇은 실제 머스크나 트럼프의 어트로 그들이 심리했을 법한 답을 했습니다. 현재 GPT 스토어는 월 20달러의 유료 구독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픈 AI는 오는 3월까지 챗봇 사용 빈도에 따라 개발자에게 이익을 나눠주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인태우입니다. voc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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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é